안녕하세요 섹스콘 전주자 우윤채입니다 오늘은 감자 심오는 게 이렇게 싹이 났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여기는 여기는 미나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미나리는 심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요거는 돼지감자 싹입니다 돼지감자 돼지감자가 벌써 있기도 하고 요거는 상추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요거는 청양고추 모종입니다 요거는 노란 방울토마토 모종입니다 오늘 심으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서 요거는 달래이구요 요거는 환삼덩크를 나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것은 당귀이구요 요거는 들깻잎잎 요거는 개망초입니다 그리고 열무 열무 열무이구요 요거는 부추입니다 부추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아욱입니다 아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옥수수구요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저쪽으로 가서 또 어디갔냐 이제 요거는 본배추입니다 친나물입니다 친나물입니다 친나물이 벌써 요렇게 자랐습니다 아.. 친나물이 예쁘게 자랐네요 아.. 친나물이 예쁘게 자랐네요 그 다음에도 요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도 요쪽으로 가서 요거는 상추시뿌리인것입니다 요거는 대파 그 다음에 돼지감자순 요렇게 나고 있습니다 we deles 담고 있rió 오케이 첫 첫 갔다 첫 첫